신앙계조 1조 우리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정신을 믿는다 신앙계조 2조 우리는 사랑의 아담의 법도 믿어요가 아니라 그대 자신의 죄로 믿어요 한 번의 가슴을 믿는다 신앙계조 3조 우리는 그리스도의 국제를 통하여 오늘 누가 고픔의 법과 의식의 순종하여서 소원과 함께 희생을 믿는다 신앙계조 4조 우리는 고픔의 국제는 그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신앙계조 1조 우리는 고픔의 국제는 그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신앙계조 1조 우리는 고픔의 국제는 그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신앙계보기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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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